일본 큐슈 남부 가고시마현의 화산섬인 수아노세지만은 화산섬으로 성층화산입니다. 이 화산은 화라산으로 정상의 칼데라가 있습니다. 주로 칼데라 안에 기생화산에서 분화가 일어납니다. 맞은편에는 오타케산이 있습니다. 이 수아노세지만 화산이 7월에 143번 폭발하였고 8월에 66번 폭발하였으며 9월 18일까지 60번 이상 폭발하였다고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